선을 넘을 듯 말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정기고씨입니다. 선수 입장 정기고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기고입니다. 오늘 보는 라디오로 또 함께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기고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신곡을 내고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는 처음이신데요. 너무 반갑고 저희가 혹시 신분이 전혀 없죠? 제가 알기론 그래요.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방송에서는 많이 뵀었는데 저도 이렇게 처음 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라디오 출연도 정말 오랜만이시라고 들었는데 얼마 만이신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요? 우선 신곡이 나온게 지금 한 2년 만이니까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럼 뭐 떨리거나 막 긴장이 되신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어 그렇지는 않구요. 라디오가 오랜만이라서 떨리거나 그런건 아닌데 제가 이제 처음 뵈서 그게 조금 긴장되는거지. 제가 오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년 전쯤에 저희 영스 가족이신 케이시님이랑 같이 또 다른 라디오를 출연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어 같이 했던 기억나요. 어 그래요? 케이신님도 여기 고정 게스트이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이제 앨범에 나왔는데 여기 롱스트리트 말고 또 다른 라디오도 하세요? 어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이게 처음이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 여기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약간 유니크하게. 아 이제 활동해야죠. 아 강연은 아니구요. 송석희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정기고 형님은 그대로시네요. 이루펀트 형님들이랑 음악하실 때부터 봤는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예전부터 아시는 팬분 같아요. 지금 너무 똑같다는 사연이 많이 오고 있어요. 2년 만에 또 앨범은 나와주셨는데 너무 똑같다는 사연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고씨가 바로 어제 2년 10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2년 10개월이면 정말 긴 시간이었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내게 되신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그렇다고 뭐 놀았던 건 아닌데요. 제가 이제 제 회사도 운영을 하고 지금 뭐 여러 다른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오래 걸리기는 했어요. 그러네요. 사람들이 요새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자숙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 뭐 더 있다가 사람들이 루머입니다 루머 수감 중인 줄 알 것 같아서 우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신곡 제목이 허인데 어떤 노래인가요? 이 곡은 그냥 누군가에게 노래가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에서 시작된 곡 같아요. 그래서 제일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도 해당이 될 것 같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던 곡이에요. 아 그래요? 또 영화 허랑 연관이 있다던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 연관이라기보다는 제가 이거 처음에 이제 저희 가사 쓰고 저희 팀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제목을 아직 안 정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회의하면서 아 이거 제목을 뭐로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그 노래 가사 중에 나한테 일러도 돼 내가 다 들어줄게 라는 가사가 있어서 저희 팀원분 중에 한 분이 어떤 그 핸드폰에 그 뭐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얘기하면 뭐 해줘? 그러면 대답하는 그게 먼저 처음에 나왔어요. 그런 제목 그 이름을 AI같은데 저 쉬리 그게 이제 나왔는데 아 이거 너무 특정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착안을 해서 디벨로그를 했는데 영화 허의 그 그 스컬렛 유원슨이 하시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좀 들어줄 수 있는 게 되면 좋겠다 해서 허가 되어있어요. 아 그랬구나. 또 직접 가사도 쓰시고 작곡에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주변 커플분들의 이야기를 좀 참고하셨다고요. 어 뭐 주변 커플도 있고 여러 왜냐면 이게 사람 사는 게 사실 다 비슷하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막 그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도 그 시간이 힐링이라고 그러니까 연인에게 아니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든지 뭐 나랑 같이 씹어줘 네. 약간 그 그런 어떤 토로? 네. 그런 걸 많이 봤어서 그래서 하루 힘든 하루 끝났을 때 이제 나한테 그런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놔 네. 네. 그런 내용을 많이 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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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저녁에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사람 없는 완전 늦은 밤. 네. 시간에 하자.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그럼 구경하시는 분들은 좀 안 계셨나요? 그 시간이면? 어. 계시긴 했는데 네. 막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창피함을 참고 할 수 있었어요. 엔진은 안 났어요? 걷는데? 걷는 게 좀 어색하다. 제가 걷는 건 잘할 수 있어서 아. 엔진이 날 시간도 없었어요. 아. 그냥 거의 뭐 원테이크 느낌으로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바퀴 돕시다. 그냥 걸으면서 그냥 찍은 거라서 아. 그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집에 가고 싶다. 너무 춥다. 아. 혹시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지금은. 집에 가고 싶다. 그럼 안 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네. 좋습니다. 2년 10개월 만에 정말 오랜만에 또 컴백을 하시는 건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제 노래 신곡을 낸 게 너무 오랜만인 거지 제가 뭐 어디 수감됐거나 뭐 사고를 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어떤 Soul by Soul이라는 제가 진행을 하고 만든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갖고 가수분들의 음악 앨범인데 컴플레이션 앨범 같은 건데 사실은 한 1년 넘게 그거에 엄청 좀 집중을 해서 뭐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어요. 로컬 아티스트부터 아이돌 친구분들까지 다 해서 한 3개월에 10곡씩 그래서 1년간 한 50곡을 냈어요. 거기는. 진짜 바쁘셨겠네요. 몬스타엑스 친구들 같이 해주고 뭐 아이콘 친구들도 같이 하고 그리고 뭐 수민이나 그런 아티스트들 다 모아서 제가 정말 이 사람들의 음악은 꼭 들려주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티스트들하고 같이 컴플레이션 앨범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 하는 게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진짜 쉴 틈이 없으셨겠네요. 쉴 틈은 있긴 했는데 근데 빡세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신곡 작업도 같이 하신 건가요? 아니요. 신곡은 최근에 작업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곡은 해외에서 온 프로듀서들하고 같이 송캠 하면서 만든 곡인데 그게 아마 한 올해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근데 이제 가사 쓰는 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원래 그거를 좀 여기저기 뭐 가사도 받아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제가 멜로디는 요즘엔 제가 잘 안 써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쓰는 좋은 멜로디가 있으면 사실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가사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더 들어가야 제 입으로 해야 하는 노래니까 가사는 진짜 어지간하면 제가 쓰는 편인데 이번엔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뭐 다른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서가 가사를 쓸 정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자 한 두 시간 남았으니까 두 시간 앉아서 가사 써볼까?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뭐 한 와인 몇 병 사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냥 가사 쓰고 그래서 새벽 3시인가? 그때 다 쓰고 그냥 이 노래가요? 네네네. 오 진짜요? 완전 새벽 감성이네요? 그쵸. 그거를 한 저녁 6시인가 부터 쓰기 시작해서 그냥 노트북 하나 들고 들어가서 와인 한 새벽 마셨나? 그리고서 이제 한 새벽 3시쯤에 이제 다 쓰고 집에 갔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호텔이라서 아이고 좀 굳이 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가사 쓰고 근데 집 말고 그런 이제 다른 분위기는 그런 곳에 가면 조금 더 잘 나오나요?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집은 아무래도 너무 내 생활이 네. 묻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를 쓰다가 아 저거 아까 설거지 않았는데 막 가사 뭐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조금 단절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좋죠. 네. 기분 전환도 되겠네요. 네네. 그쵸. 그쵸.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기고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도 좋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가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 오늘 특별히 신곡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정기고 씨가 생각하는 이 노래의 킬링 파트 어디인가요? 아무래도 나한테 다 일러도 돼. 나만 알고 있을 게 제가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라이브로 저희 만나볼게요. 정기고 씨의 신곡 허 듣고 올게요. 힘들었지 말 안 해도 알아 웃는 곳 어두운 밤에 혼자 구겨진 채 또 누워 있니 내게 다 말해줘 나한테 일러도 돼 나만 알고 있을게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줄게 어둡지 않게 켜둘게 네가 무섭지 않게 언제까지라도 들어줄게 내게 말해준 내가 다 들어줄게 아무도 혼자 집에 가는 길에 지친 하루 내가 힘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내게 다 말해줘 나한테 일러도 돼 나만 알고 있을게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줄게 어둡지 않게 켜둘게 네가 무섭지 않게 언제까지라도 들어줄게 내게 말해준 내가 다 들어줄게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고막 남친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사를 살짝 까먹어서 근데 진짜 티 안났어요 혼자 웃지만 않았으면 티 안났을 것 같은데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태영님께서 혼자 야근하며 듣는데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다행이에요 진짜 야근하고 들을 때 집갈 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좀 느꼈었어요 제 회사에서 저도 퇴근할 때 혼자 이거 녹음 끝나고서 나오기 전에 들으면서 모니터하면서 계속 걷는데 제가 겨울에 걷는 걸 좋아해요 좋더라고요 지금 뭔가 좀 퇴근하고 천 바람 불 때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듣기 좋아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막 녹는다 진짜 새벽 감성이다 라는 사연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연이 또 하나 왔는데요 정기국씨랑 저랑 듀엣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사연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은비씨 하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국씨 저는 너무 좋죠 저는 너무 좋죠 아니 저는 저기 정기국씨랑 저랑 듀엣이라고 하셔서 네 사연을 보내신 분인 줄 알고 아 누구신데 아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 2의 썸을 또 저와 함께 제 2의 썸을 소유가 했죠 제 3의 썸을 저와 함께 제가 그래서 썸 3 썸 4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다 썸으로 가면 안되겠다 아 그렇죠 아 좋습니다 진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정기국씨가 2002년도에 데뷔하셔서 벌써 데뷔 21년 차시더라고요 네 네 20년 넘게 음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 이게 요즘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실감이 되거나 되지는 않고요 아 그냥 오래 했다 네 그 정도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막 뒤를 돌아보고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딱히 실감 나지는 않고 아 네 그냥 뭐 어 진짜 오래 했구나 그 정도 네 30년 정도 되면 조금 실감 나시겠죠 그때쯤이면 아마 체력이 실감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와 이 10년 되면 저는 아무래도 또 춤을 추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때까지는 또 춤을 안 추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생각이 듭니다 또 데뷔 21년 차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다음 주부터 너튜브를 시작하신다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첫 촬영이라서 와우 네 이제 뭐 계속 해볼 것 같아요 어떤 콘텐츠에요? 아 제가 술을 좋아해서 네 저희 사무실에 이제 대표실에 제 방에 조그만한 바가 있어요 오 이제 거기서 이제 제 주변 친구들 네 불러가지고 같이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네 제가 이제 어떤 전자레인지를 그러니까 혼자 오래 살았으니까 네 전자레인지가 거의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인간 전자레인저로 친구들한테 이제 전자레인지를 할 수 있는 거 음식을 네 같이 먹으면서 그냥 술 마시고 뭐 토크 하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또 첫 게스트로 찐친 배우 고경표씨가 나오신다고 하십니다 네 네 네 찐친이세요? 네 네 경표는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같은 곳이라서 네 아 그렇구나 네 두 분이 다이나믹 듀오로 불리신다고 하네요? 아 아 저희가 둘이 좀 술을 많이 마셔서 아 네 할 얘기가 많죠 그래서 그러면 약간 어떤 술 좋아하세요? 술도 종류가 많잖아요 저는 소주 빼고는 다 마셔요 아 왜요? 이게 소주로 요즘에는 조금 마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형들이 너 마실래 죽을래 그러면 마시죠 근데 이제 소주만은 좋아하지는 않고요 아 뭐 위스키든 뭐 와인든 막걸리든 뭐 다 네 뭐 다 좋아하는데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권음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정기고쇼와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정기고씨 가장 중요한 너튜브 채널명을 안 알려주셨습니다 아 아 아마 정해졌을 텐데 네 주정기고라고 돼 와 되게 센스있네요 네 주정기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어 모르겠어요 막 그냥 얘기하다가 네 작가 친구랑 오오 얘기하다가 그냥 앞에 술주자 써서 네 주정기로 해가지고 오오 좋다 네 그럼 구독자 닉네임은 아직 안 정해졌나요? 아 그런건 아직 없다 오오 그러게요 그것도 생각을 안해봤네요 네 정해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내일 또 작가님하고 미팅이 있어서 회의를 해보면 네 좋습니다 네 주정기고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달라고 네 네 아 이걸요? 네 아 주정기고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세요 아니 없지만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기고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17 짧은 문자 50원 개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정기고 씨의 웜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 안녕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용스트리트 권은비의 용스트리트 권은비의 용스트리트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은 정기고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566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구독자 이름 주정뱅이들 어때요? 길면 그냥 뱅이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노래 나갈 때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구독자분들 이름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주정뱅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어느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뱅이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정뱅이는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못 아 그쵸 주정뱅이로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만약에 살짝 좀 길다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주정기고 그게 어떤 술에 대한 거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때 뭐 무슨 만취? 아 만취 숙취 숙취 귀엽다 숙취들 네 귀엽네요 뭐 숙취 광고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숙취 이야기 좋습니다 김은정님의 사연 읽어주세요 아 제가요? 네 아 정기님 공연 계획은 언제쯤 또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공연 계획 없으시냐는 사연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아 근데 사실은 제가 올해는 사실 공연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아 왜냐면 사실 이게 사람들이 제가 진짜 무슨 수감 중인 줄 알아서 우선 빨리 내야겠다 해서 아 막 그렇게 큰 활동 계획이 잡혀있진 않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이제 좋아해 주셔서 지금 이제 라디오도 이렇게 하게 되고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다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 아 좋습니다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된다면 우리 까비 분들 많이 많이 가셔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원님께서 정기구독자 어때요? 라고 하시네요 오 괜찮네요 괜찮은데요? 네 정기구독자 근데 주정맹이 대 정기구독자는 저는 주정맹이에요 그치 약간 좀 웃기는 게 좋아요 저는 네 주정맹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뭔가 유머러스한 것 같네요 네 또 정기고씨가 MBTI가 INFP여서 완전 내향경이신데 어색한 침묵을 못 참아서 말이 많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실 제가 내향형인 건 아닌데 집에 혼자 있는 걸 제일 좋아요 진짜 약속 취소되면 제일 좋고 저는 뭐 한 20일 정도 집에서 안 나간 적도 있고요 집에만 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요? 저는 욕조 들어가는 거 좋아해서 겨울에는 하루에 두 번씩 들어가고 뭐 그냥 욕조 들어갔다가 뭐 쇼파에서 뒹굴다가 게임하다가 혼자 밥 먹고요? 네 배달시켜 먹고 혼자 게임하고 네 게임은 이제 들어가면 친구들이 있죠 욕조에 한 번 들어가면 몇 분 정도 있다 나오세요? 한 30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오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시겠네요 뭐 그럴 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물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는 게 좋아서 원래 그래서 겨울에 온천 가는 걸 좋아하고 네 좋아하세요 근데 이게 어떤 이게 그게 더 싫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억지로 자리에 마가 뜨는 게 더 싫어요 뭔가 서로 어색한 게 더 싫어요 그래서 저희 아까 선생님 오실 때 방금 되게 마가 많이 떠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까 처음 해요 그때 저는 이게 나가는지 몰랐어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말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또 은근히 예능감도 있는 편이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뭔가 조용하고 차분하시고 네 뭔가 이렇게 내성적이고 네 말 없을 것 같고 방송 같은 거 안 좋아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활동을 쉬면서 친구들하고 어떤 술자리가 있거나 그러면 제가 또 술을 좋아하고 활동을 쉴 때는 살이 많이 쪄요 제가 지금도 많이 쪄있는데 막 100kg 가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90kg 넘어요 진짜요? 그렇게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한 8kg? 이제 한 3주 동안 8kg 뺐는데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좀 관리가 되는데 이게 일을 안 하니까 일을 안 하면 또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도 잘 안 하고 하면 쉬게 쉬는데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저도 방심을 해요 그러다가 100kg 찍고 근데 이제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술자리에 있을 때 그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뭐 형들이 연예인이라고는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뚱뚱하고 웃기고 개그맨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 딱 썸 한번 불러주면 되는데 아 제가 또 그거는 제 노래를 진짜 싫어 아 아니요 하는 걸 싫어해요 아 어딘가에서 네 노래방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노래 부르세요? 너무 좋아하죠 아 그런 것도 괜찮고 희철이랑 자주 가요 아 그래요? 그럼 희철 선배님은 혹시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걔는 걔도 제 노래 안 해요 저희 둘 다 다른 사람 노래래요 아 그렇구나 놀릴 때 이제 뭐 쏘리쏘리 틀고 뭐 좋습니다 3부에선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정기고 씨가 과거에 했던 인터뷰 내용들로 퀴즈를 내드릴 거고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총 4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엔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저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인터뷰부터 만나볼게요 아 이게 청취자분들이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맞추는 거군요 그럼요 그럼요 혹시 또 기억이 미화 됐을 수도 있으니까 네 2012년 한 인터뷰에서 정기고는 노래는 이것처럼 부르게 된다 라고 말했는데요 뭐지?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처럼 부른다고요? 네 기억나세요? 노래는 이것처럼 어 약간 힌트 없나요? 노래는 신처럼? 노래는 공기반 소리반? 노래는 이게 제가 한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힌트는요 사람마다 다르고 MBTI와 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알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아 노래는 어 성격이 나온다는 어 그건 맞아요 대박 네 정답 발표해볼게요 정답은 바로 성격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노래를 하는 친구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 친구 성격이 드러나요 그럼 노래를 동요처럼 부르는 친구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가요? 뭐 아동이겠죠? 아니 친구 중에 뭐 예를 들어 정인이 정인이 같은 애는 진짜 막 정인이랑 저 또 친한 뭐 소비맨이라는 친구 둘이서 듀엣을 하는 걸 보는데 와 진짜 용재모 듀엣 막 서로 막 이겨 그런 성격들이 있고 약간 차분한 친구들은 조금 더 차분하게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있다니까요 진짜로 네 성격 네 아 혹시 제 성격은 어떨 것 같나요? 오 근데 은비씨도 어 뭔가 뭔가 이렇게 나대는 성격은 아니실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니까 어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네 어떤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그렇게 잘 맞춰주고 그런 건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뭔가 나서서 막 막 그러시진 않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처음 뵈서 저는 약간 동요처럼 부른다는 아 진짜요? 작곡가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 은비씨가요? 제가 아직 아동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아동인 것 같아요 네 그럼 2012년과 지금 성격적으로 조금 달라진 게 있나요? 그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성격이 이렇게 막 뭐 연마다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쵸 근데 진짜 말하시는 거랑 노래하시는 거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인터뷰 만나볼게요 2014년 정기고의 연애 스타일에 대해 묻자 나는 땡땡한 남자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뭔 소리를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남자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뭐 평범하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난 남자다운 남자? 아니면 카리스마 넘친 남자? 어떤 남자 하셨나요? 평범한? 평범한 남자다? 네 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네 뭔 소리라고 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귀여운? 그런 제가 제이백서 그런 말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힌트는 약간 잘 챙겨주고 약간 스윗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힌트를 이렇게까지 안 보여주시려고 막 밑에 다 보일까봐 달콤한 남자? 제가 죽어도 제 입으로 그딴 소리를 하지 않았을 거고요 아니 뭐 뭐가 있었을까 나는 캔디 같은 남자 정기 고 아니겠죠? 제가 술을 아무리 마셔도 그런 소리를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어? 약간 이런 거 안 하면 진짜 남자다운 또 남자이신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지 내가? 2014년에 뭔 소리라고 다니는 거지? 정답은 자상한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저 자상하다는 말을 했던 건 잘 모르겠고 네 저런 건 있죠 또 여자친구 회사에 퀵으로 선물을 보낼 정도로 자상한 편이시라고요 그게 이제 친구가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 다니면서 회식하고 막 그러면 술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다음날 그게 무슨 무슨 뭐 사탕 주린날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탕이랑 어머 소스윗해 그 숙취해소 어머 그거 같이 해서 그걸 이제 사탕으로 싸서 아무튼 보냈던 것 같은데 어머 어머 가요계 최수정 선생님이시네요 역시 캔디 같은 남자 이런 이미지 안 됩니다 저 그렇게 못합니다 최수정 선생님처럼 못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또 본인이 했던 이벤트 중에 스스로 생각해도 와 이건 좀 기억에 남는다 괜찮은 게 있다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막 이벤트를 많이 하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 뭐 이벤트는 아니고 제가 근데 그건 있어요 연애할 때 해줄 수 계속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예를 들면 저는 뭐 데려다주거나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계속 해줄 수 없으니까 네 저는 계속 못 하거든요 대신 뭐 이제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출근 준비 시키고 깨우고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그냥 뭐 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못 해줘 왜냐면 나중에 욕먹어요 처음에 잘 해줘 지금 안 해주냐 애초에 그냥 차라리 할 수 있는 것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정기고는 식탐이 많은 편이라서 별명이 이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붕어 붕어요? 아닌가요? 어 맞죠? 어 맞네요 정답은 진짜 붕어였습니다 붕어처럼 방금 먹은 걸 자꾸 까먹어진다고요 그 까먹는 건 아니고 이제 붕어가 그렇대요 뭐 붕어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그 먹이를 주면 배가 터져 죽어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냥 앞에 있으면 다 먹거든요 먹는 거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안 가려요 그러니까 뭐 땅에 떨어지면서 또 먹고 다 먹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진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럼 못 먹는 음식도 없으세요? 딱히 닭발? 닭발?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땅에 떨어진 것 없이 먹는다는데 갑자기 닭발이 무섭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아 그래요? 김치 붕어빵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어 밖에 있어요 밖에서 꼭 드시고 가세요 여기 붕어빵도 사세요? 제가 붕어빵 너무 좋아해서 아 진짜요? 항상 쟁여놓습니다 돈은 그리고 내쉬고 가셔야 돼요 그럼 활동할 때는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활동 앞둘 때 그냥 안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운동은 살 빼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식단이 식단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래도 한 30년 살을 빼면서 제가 막 진짜 힘들게 뺄 때는 한 한 40일 동안 17kg 빼고 막 그래요 아 근데 그때는 딱 그냥 500칼로리 하루에 딱 500칼로리만 먹고 네 아예 안 먹어요 그럼 쭉쭉 빠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원래 많이 쪄있으면 금방 빠져요 원래 돼지가 빨리 빠져서 그럼 술 드실 때는 안주 같은 거 잘 안 드세요? 아 제가 사실 그때는 제가 그때는 어떤 회사를 하거나 그러기 전에는 네 술을 안 마시는 그러니까 안 만나면 되거든요 사람은 근데 지금은 일 때문에도 계속 만나고 사람들 술자리도 많고 네 그날 술을 마시는 날은 가능하면 좀 단백질 위주로 먹고 다음날 닭가슴살 하루 종일 한쪽 두쪽 딱 그것만 먹어 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축적이 되더라고요 아 하루를 좀 먹었으면 그 다음날은 거의 다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좀 빼고 있어요 와 진짜 다이어트 척척 박사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힘들어서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네 알아요 저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코너 속의 코너 함께 해봤고요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를 내드릴 건데요 정기구 씨가 직접 문제 읽어주세요 나 정기구는 이거 진짜 싫은데 2011년에 뭐뭐 박효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했다 과연 뭐뭐는 무엇일까 같이 힌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약간 수액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나 진짜 이거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억울한 이유를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정답 받아볼게요 소유 정기구의 썸 듣고 오겠습니다 소유 정기구의 썸 듣고 왔습니다 정기구 씨가 2011년에 땡땡 박효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지 정답 발표해 볼게요 정기구 씨가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거 약간 수치풀인가요? 정답은 바로 힙합 박효신이었습니다 이유가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이제 힙합 박효신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건가요? 저도 궁금해요 아니 제가 이때 정말 많은 사과를 하고 다녔어요 죄송하다고 하고 아니 박효신 씨는 무슨 죄야 그렇게 음악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뭐 어디서 이렇게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힙합 씬에서 올해 2002년에 활동을 시작을 해서 제가 친구들이 다 랩하는 애들이 많아요 저는 노래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붙은 것 같기는 한데 박효신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요 그 뒤로는 더 뵙기도 민망하고 근데 지금은 또 없었는데 예전에 실시간 검색 순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1위를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너무 싫었어요 아니 농담 이거니까 아니 너무 창피하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회사에서 그때 연락이 왔나요? 어 아니요 아니요 회사에서는 좋아했어요 의지와는 다르죠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렇습니다 정답 마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정기고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292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정기고님 라디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특히 웃으실 때 호탕한 듯 잔잔한 웃음소리 너무 매력적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진짜 오랜만에 라디오이기도 하고 사실 올 때까지는 긴장이 하나도 안 되는데 들어앉으니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편해질 법 하면 끝나요 맞아요 저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MBC 덕분에 너무 편하게 잘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컴백하자마자 영스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그러면 그 계약서를 쓰고 가실게요 하여튼 우리 매니저 쓰고 있지 않나요? 앞으로의 활동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붕어빵 꼭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그럼 저는 정기고씨에 아무도 모르게 들려드리면서 정기고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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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